안녕하세요. 부알입니다. 이게 뭐냐? 방사능 라돈 측정기입니다. 며칠 전부터 한 이틀 됐나요? 침대 옆에서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하루 평균값 23이 나왔고 7일 평균값은 0입니다. 왜? 아직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. 하루 평균값은 23입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어떻게 된거냐 이걸 좀 읽어봤어요. 저도 뭐 수치는 나오는데 이게 수치가 얼마나 어떤건지 몰라서 여기 보니깐 WTO와 독일 기준은 100백크렐 이하 한국에는 148백크렐 이하 정상 범위로 판단하고 있다. 꼭 한국은 외국과 좀 다르죠. 뭐 이유가 어떻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치가 좀 기준치가 좀 높다는 거를 보면은 음 한국의 원래 라돈가스가 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긴 있을 겁니다. 뭐 어쨌든 거기까지는 뭐 지금 뭐 떠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음 일단은 라돈 측정기 지금 23이 나왔다는게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더 측정을 더 잘 해보는 아무래도 뭐 방송에서도 보니까 밀폐도 해가지고 어 건축자재에서 보통 라돈가스가 나오니까 건축자재 바로 위에 올려놓고 밀폐를 해서 측정을 하더라구요. 저도 그런게 측정할 수 있는 어떤 플라스틱 케이스 이런걸 막을 수 있는 이렇게 그런거를 한번 구해서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뭐 건축자재에서 방사능이 나온다는 얘기는 좀 들었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